KBS 드라마 크레이지 러브의 촬영과 영화 촬영을 병행했던 정수정씨 실제 모습과 영화 속 한유림은 아주 높은 싱크루율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극 중에 유림이가 실제로 드라마와 영화를 병행하는 저 드라마 찍어 가야 돼요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 영화를 찍었어요 실제로 같은 상황에 놓여져서 항상 이제 거미 집에 오면 선배님들이나 감독님이 진짜 실제 너 유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고 그런 부분들이 싱크루율이 많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실제 정수정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아 나 가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만 똑같다 수정씨 절대 오해 안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미도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정답 다음 문제 수정 기생충 기생충 정답 거기에 전협인 정수정까지 이들이 김지은 감독의 작품으로 뭉치게 됐는데요 우리 나오면서 막 춤도 추고 그랬잖아요 영상을 유출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어요 나도 갖고 있어요 entes en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